비싼 물건 내겐 오직 사랑뿐 촉촉한 두 입술로 말해줘요 그런 여자 있다면 난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야 명품 양복은 관심 없어 시계도 팔찌도 난 아니야 내겐 오직 사랑뿐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은 아니죠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죠 말하자면 정의에 대한 사랑 재판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사랑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 동포에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때로 나쁘진 않죠 뭐라 해도 내겐 오직 사랑뿐 내 삶의 이유 맹세하네 내겐 오직 사랑뿐 바람에 생머리 찰랑찰랑 날리는 그런 여자를 보여줘 돈은 필요 없어 행복해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최고급 시가도 난 아니야 내겐 오직 그댈 괴롭힌 한 놈 다 잡아놓고 손목을 비틀어 손을 내는 건 내겐 오직 사랑뿐 내겐 오직 그댈 괴롭힌 한 놈 여야!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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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